인투디언... 아아아아악 이거 쓸 수 있어? 2020년을 맞이하여 제가 준비한 20문 20답 시작할게요 어... 타이틀곡? Dear me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었어 안정감? I love myself I trust myself 내게 없었던 그 말 나를 산책시켜주는 고마운 베스트 프렌드 겨울 어... 어... 이번에 좀 뭔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녹음하면서 약간 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딩고 아이 떡볶이 보라색 지금 아아 TV채널은 신소유기 그리고 유튜브채널은 워크맨 워크맨 호박고구마지 질문이 너무 어려워 난 음악과 결혼했다 난 음악과 결혼했다 어...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를 한다 어... 최근에 본 영화 좀비 영화 본 것 같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프 또는 가야금 손으로 튕길 수 있는 거 어... 90%? 이번에도 특별한 향기를 기대해 주길 바래 나에게 하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정말 목적이 완전 달성되는 느낌 펄포즈의 완성 올 한해도 즐거운 일 많았으면 좋겠고 항상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고마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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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en 식감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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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